자, 태국에서 한국인을 납치 살해한 용의자 1명, 오늘 새벽 이 캄보디아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의자 3명 가운데 그제 1명이 한국에서 붙잡혔고요. 경찰은 이제 해외 도피 중으로 알려진 남은 1명, 이걸 추적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전해 주시죠. 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 용의자 중 1명이 캄보디아 푸논펜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한국인을 오늘 새벽 캄보디아 푸논펜에서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과 베트남 등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들과 함께 추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젯밤 9시쯤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푸논펜의 한 숙소에 묵고 있다는 석보를 입수했고 현지 경찰과 함께 검거 작전에 나서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숙박 업소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은 12일 인터폴의 긴급 요청을 통해 해당 용의자에 대한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상태였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는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된 상태로 경찰은 캄보디아 및 태국 경찰청과 용의자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태국에서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공범 한 명도 추적 중입니다. 앞서 또 다른 20대 공범은 12일 오후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돼 경남 경찰청에 압송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